안녕하세요. 팔레옹구 5분정기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옹구 민사 공공시설 무상기속과 중공검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103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이고요. 원고는 천안시입니다. 피고가 시행사가 천안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무상기속되는 시설에 대해서 등기전 청구를 했는데 승소했다가 피고 시행사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회사는 2004년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2007년 9월 28일 날 동별사용검사를 받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2008년 1월 2일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원래 피고회사는 승인시에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 완충농지, 어린이공원 등 이삭군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개설 또는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을 짓기로 하고 이거는 공공시설이니까 이거를 지은 것을 무상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하면서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이것들은 안 하고 아파트만 사용구사 받아서 등기까지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개설 또는 조성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예정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인 겁니다. 아직 안에서. 그래서 원심은 이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일인 2007년 9월 28일 날 이 개설 조성 안 된 이 공공시설 부지, 이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기속됐다고 해서 원고 승수 판결을 내려서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인용이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이 자치단체 무상기속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게 핵심입니다. 원심은 동별 사용 승인이 되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한 이전도, 귀속도 바로 된다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공공시설이 미완성됐을 경우에 무상기속은 어떻게 시기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뭘 하냐면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상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기속된다. 말이 이거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기속된다. 이게 법의 규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했다고 하려면 결국 중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설치된 것이고 그때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봐야 된다. 즉 중공공사와 동시에 관리청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돼서 중공검사를 맡으면 설치된 것이고 그러면 바로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등기 없이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되지 않은 채 즉 중공공사를 조직히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사업에 중단되었다면 예정된 부지만은 많이 관리청에게 무상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은 이렇게 되겠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라고 됐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부지만을 관리청에 무상기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의 주의적 청구인 등기 이전 청구는 배청하고 예비적 청구인 기부채납 약정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 즉 기부채납 약정이 있을 수 있죠. 기부채납 약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법상 무상기속되는 시설에 대한 심리를 했는데 아마 사업계획 승인상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정에 따른 등기 이전 의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시 심리하라고 보낸 겁니다. 물론 이 토지가 공매가 돼가지고 처분돼 버리면 결국은 기부채납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관련법상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관리청에 무상기속됩니다. 이게 원심이 받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설치한의 의미를 본 거죠. 그 설치한의 의미가 무상기속 시기를 중공고사를 받은 날로 본 것이 대이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무상기속되지 않는다. 즉 부지만으로는 무상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이행이나 소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보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판례원보 민사 매도청구권과 공동소송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63857 판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그 집합건물 중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인데 이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이 원고들과 피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이라면 아파트 같은 거죠. 빌라도 될 수 있고 이런 구분소유자인데 A라는 사람이 2018년 6월 11일 날 피고에게 자기 지분의 100분의 20을 지분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원고들과 A는 2018년 6월 12일 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3일 날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 참가 회답을 촉구하는 매도청구를 하면서 만약에 재건축 참가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를 행사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A가 9분의 1씩 피고를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A가 2018년 9월 27일 날 B에게 지분을 모두 다시 처분하고 소를 취하면 합니다. 그리고 B는 승계 참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고들과 A가 있었는데 원고들과 A가 이걸 갖고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지분 중에 100분의 29를 피고에게 이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피고가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에 대해서 원고들과 A가 하시는 9명의 사람이 A의 지분에 대해서 멘토청구를 행사한 거죠. 그런 와중에 A라는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B한테 처분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전에 받았는데 소송 자체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명의 소송이 8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고 A에 대해서 B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어쨌든 A에 대해서 지분이 된 멘토청구를 행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 반대 소유자에 대해서 멘토청구를 행사를 위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지금 소송이 안 들어와서 취화를 했는데 B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A는 지금 반대하는 소유자죠. 그럼 나머지 모든 소유자가 원고로서 들어와야만 멘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빠져도 가능한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재건축 결의 후 각 구분소유자 또는 합의에 따라 지정된 매수자는 2개월 이내에 재건축 반대 소유자에 대하여 시가의 멘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멘토청구 행사가 가능하다. 이 제3자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지정한 사람은 통상적으로는 시행사가 될 수도 있죠.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시행을 넘기는 경우인데 이때 이 시행사가 소유가는 아니지만 멘토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이 각 멘토청구권은 단독 또는 여러 명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 있고 고유필수적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멘토청구 행사하는 이유는 재건축 결의를 하려는데 한두 명의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 재건축이 무산되니까 그 사람의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한 명 또는 여러 명 전원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는 멘토청구의 전부를 멘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피고 소유에 대해서 8분의씩 이전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심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원고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고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해야만이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취급하는 거. 이 취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하면 그 사람은 재건축을 동의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재건축 동의한 걸로 들어가고 다만 자기가 지분인데 두 채가 될 수도 있죠. 한 명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돈 다 주고 그 사서 두 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단독 또는 여러 명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 있고 고유 피고 소유도 동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A가 피고한테 팔고 B한테도 팔고 나서 B가 탈퇴해도 소송은 가능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 8분의씩 인도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집합건물법 매조청구권은 각자 또는 공동 또는 지정된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매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고유 피고적 공동 조성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사건에서 B가 처음에는 A였고 A가 B한테 팔고 B가 탈퇴를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조청구권 행사는 이 피고의 소유권을 천국과장 한 명이 할 수도 있죠. 7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분별로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는 주택조합 가입자이고 피고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돈, 그 돈 부분을 부당입금으로 반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결국 승부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피고는 인천의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추진위원회입니다. 2017년 5월경부터 인터넷 게시물에다가 조합 설립 동의율, 대지 확보 관련된 내용을 게시물에 게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조합을 하려면 주택조합의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사업 부지가 확정되고 이 사업 부지에 있는 여러 주택 소유자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100%면 바로 실세할 수 있죠. 하지만 40%면 아직 멀었죠. 50% 이상, 60% 이상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지 확보. 이 중에서 만약에 60%를 받았다 쳐요. 받았으면 나머지 40%에 대해서 지금 대지 확보를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대지 확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대지 확보가 돼야만 건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18년 12월경에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조합원으로서 돈을 낼 테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내 지급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사기죄로 조합을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 대지 확보 비율은 66.6%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사업 면적 중 공동주택 용지를 그러니까 사업 전체 면적 중에 공공시설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걸 다 빼면 실제로 공동주택 용지가 정해집니다. 이 공동주택 용지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써는 겁니다. 이게 매입해야 되는 대지 면적인지 아니면 매입한 대지 면적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공동주택 용지죠. 그러니까 매입 묘방은 상관없죠. 사업 계획상. 근데도 이걸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써는 겁니다. 원심은 토지 사용 권한의 비율이 중요한 내용이지 하지만 계약 당시에 확정도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게시물만 있었으면 설명을 한 적이 없고 두 번째, 이 피고가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도 이 게시물을 보고 계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이 게시물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계약 내용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는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결국 기망에 의한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을 했는데 기망도 있기 어렵고 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원심을 판단한 거죠. 이렇게 주택조합 관련 홍보 글, 게시글이 있고 거기에 대지 확보 비율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을 경우 이게 기망에 의해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지 확보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대지 확보 비율 66.6%는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인터넷 게시물에는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가입을 한 거죠. 80%, 90% 가까이. 거기다 끝났다. 곧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66%였으니까 3분의 2밖에 안 된 거죠. 계약서에 기재된 매입 대지 면적이라는 이 표현에 있는 그 내용은 실제로는 계획안이나 토지 이용 계획도 위한 공동주택용지 그러니까 전체 사업 부지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면적만을 말한 의미인데 이거를 사업계획 동의서 부분에다가 사업 면적,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문헌상 이미 확보한 면적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광고 작성에 피고들이 관여할 정도가 어땠는지 광고에 대한 피고의 조치 사항은 어땠는지 또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쓰게 된 경향이 뭔지를 더 심리해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기망이 안 됐다 해도 중요한 부분 차고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망 또는 중요한 부분 차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기망행위 여부인지는 판매 안 됐으나 적어도 이런 걸 더 심리해 보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서 파기한 겁니다. 즉 이렇게 기망행위한 취소를 주장을 하면서 민사로 동시에 형사로는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위험해를 받게 되면 원심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기망행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형사 불기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걸 대법원은 인정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에서 사기죄에서 물기소 처분이 됐을 경우에 민사에서 기망행위를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렇지만 실제로 기망행위를 인정을 안 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불기소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 주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망행위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조금 더 불기소 되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형사에서 형사고소에서 불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기망행위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같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판례를 놓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기의 판비안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원고 민사 변호사는 당연상인 아님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 모로는 2023-22741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추신금 사건이죠. 추신금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재산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만 재산으로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이 채권, 채권에 대해서 채권이니까 돈을 받아내야 내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추심 권한만을 추심 명령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그 채무자의 추심 권한만을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 그게 추심금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이 갖고 있는 급여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심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자판 됐죠. 여기서는 이제 이자율에 관한 대목만 지금 다툼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변호사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A가 이제 변호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 변호사 A는 피고 법무법인 소속에서 소속이 돼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급여를. 그런데 원고는 변호사 A에 대해서 급여채권에 대해서 추심 결정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채권, 그 채권의 추심 권한만을 뺏어와서 채권자가 직접 법무법인에 대해서 돈 내놔. 이 채무자에게 돈 내놔. 그리고 받으면 자기가 이제 그 뭐 어쨌든 채권자 전체를 통해서 배당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추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에 대해서 추심금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원심은 변호사 A의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봐서 지연이자율을 상법이 정한 연 6%로 보고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연 6% 문제는 이제 대법원의 상법에 상사채권이 맞냐. 즉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채권,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이냐. 요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변호사는 당연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이고요. 법무법인이 당연 상인이라면 그것도 상사채권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인가. 요게 이제 문제 되는 거죠. 내용 보시죠. 이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 상인이 아니다. 당연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위임계약, 공익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 상인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법인도 당연 상인 아닙니다. 당연 상인 아니다. 왜 이유로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해서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할 뿐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나는 당연 상인이 아니므로 법무법인도 상인 아니다. 따라서 의제 상인도 회사가 아니다. 의제 상인은 상인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거죠. 상행인이라는 것. 상행인인지 아닌지. 이거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고 법무법인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간의 거래가 거래도 상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이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무법에 대해서 급여책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민사이율이 되고 연 5%만 가능하다고 연 6%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 판례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모두 당연 상인이나 의제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변호사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채권에는 상사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받을 돈이 있다. 이러면 회사로부터 수입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상사채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가 말해서 물건을 샀다. 물건을 사가지고 그 돈을 못 갚다. 이것도 상사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판 사람은 상인이니까 이 판례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 보는 거죠. 변호사가 다른 측에서 상사채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적용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분장기 판변TV의 박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0월자 판례원고 민사 임의경매무효와 정부명령무효사건입니다. 선고위는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으로는 2023-228-107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매매수인 상고위 있는데 피고는 배당금을 추심한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하면 경매를 하면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죠.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죠. 원고는 경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락금을 납부를 했죠. 납부를 하니까 납부를 하면 원래는 이거는 채무자의 돈인데 경매를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의 돈이긴 하지만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쭉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채무자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을 하게 되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 다시 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피고는 지금 이 채권자의 배당금에다가 추심 명령을 받아서 받아간 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매의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무효가 됐을 때 이 경매 매수인이 이 추신받은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너 배당금 가져갔으니까 그 배당금 내 거야.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기적 청구 소송이고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게 파기환송돼서 결국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를 통해 경낙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경낙, 경매, 채권자, 채무자, 경매, 경낙인. 원고는 경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A는 채권자로서 경매 절제에 대한 배당금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채권자가 A였죠. 그런데 피고은행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의 배당금 채권에다가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채권 양도를 받은 거죠. 양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의 일부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 경매가 애초에 경매 개시 당시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무효일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라고 해서 원고, 원고 경낙받은 사람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을 못합니다. 어? 경낙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경매가 무효로 해도 못 가는 거다? 그렇죠. 임의 경매는 그렇습니다. 강제 경매와는 다른 거죠.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은 뭐냐면 임의 경매는 근저당권에 기한 반복권 실행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하고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쭉쭉쭉 가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애초에 경매 개시가 잘못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사자 사이의 경매 절차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불구하기 때문에 애초에 임의 경매 신청권자의 권리가 없다면 경매를 받은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금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배당권을 받아간 사람들로도 하나하나 하나 부당인들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 피고은행이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은행을 상대로 전부 명령을 받아간 그 돈을 내놔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명령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전부 명령에서 피고은행이 가져갔으니까 원심은 피고은행이 가져간 것은 부당인들이 아니다. 부당인들은 누가 했냐면 이 채권자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부당인 한 건 A한테 받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 즉 무효인 근처당권에 대한 임의경례 법률관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임의경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 임의경례에 의해 경각받은 매수인은 임의경례에 근거가 된 담보권의 실체적 하장 즉 피담부 채권이 없다라고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을 받아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 부당이 될 바람이 되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받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은행이 추심 전부명료가 받을 그 채권도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무효이니까 애초에 피담부 채권이 경매가 무효고 따라서 배당금 채권도 무효고 따라서 압류 당시에 피담부 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로서 효력도 없고 추신명령 전부명료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을 추신명령의 전부명료가 가져간 피고은행이 가져간 것도 결국은 부당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심은 급부 부당이득이라든지 채권의 준점이 되는 변제라고 해서 고려를 했는데 이것 둘 다 문제없다. 이유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임의경매가 피담부 채권이 애초에 섬여를 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소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경매 당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거고 완전히 애초부터. 애초부터 무효죠.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배당금 채권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없는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해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료하는 거죠. 이렇게 근제당고자의 임의경매와 집행권한에 의한 강제경매는 경매의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피담부 채권을 소멸시, 소멸을 중간에 하는 경우에는 다르죠. 그하고는 다르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피담부 채권이 없이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에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류, 추심, 전부명령은 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이 부전조시 여기서는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모두 없는 거죠.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근제당권에 대한 임의경매 법률관계는 이 판례를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경매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 취소 불가하고 배당금, 무효 부상위를 반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무효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됐다 하더라도 명령 모두 무효이고 채권자 소멸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여전히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가져간 것 자체는 부당이 된 거죠. 왜냐하면 채권도 있고 돈도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거는 이 두 가지 관계를 꼭 기억해 주시는 이 판례를 통해서 무효인 근제당권에 대한 임의경매 그다음에 무효인 피압류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보 문장님의 판변TV의 박한규 결혼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판례보 민사 이혼재판의 통신조회와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13년 7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4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사건이었는데 SK텔레콤이 제안고를 하십니다. 제안고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고가 이혼소송을 하니까 피고도 반소를 제기했죠. 반소를 제기하면서 너도 부정의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SK텔레콤의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SK텔레콤에 있는 원고의 통화내역을 조회를 요청해달라고 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SK텔레콤에 보낸 거죠. 보내서 원고에 통신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SK텔레콤이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이거를 줘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과태료를 2일 신청한 거죠. SK텔레콤이. 그래서 결국 폐소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도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이 폐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자로 줘라. 이렇게 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의 본소와 반소로 각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SK텔레콤에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까지의 통화내역, 원고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SK에다가 통화내역을 제출하는 내용의 문서 제출 명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SK텔레콤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 의무가 문서 제출 명령, 민사재판, 즉 가사재판에, 민사재판, 가사재판에서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법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 중에 불가다라고 조회를, 회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이제 SK과태를 부과했고 약식 결정하니까 이의 신청하고 같은 경우의 일시결정, 원시의 명령을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대한 제안고한 거죠. 문제는 이거죠. 민사소득법 제344조 이하의 문서 제출 명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 즉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업자가 제출 의무가 있느냐. 우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문서 제출 명령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이 나와있지 않아요. 나와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득법 344조에 의해서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른 것을 하게 되면 정당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 보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갈렸죠. 그리고 별개 의견 3개가 다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뭐라고 했냐면 정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조 제1항 본문에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라는 거죠. 원심이 맞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민사소송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제공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소송법상에 보면 문서 제출 명령을 바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른 제출이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그러니까 제출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출하라는 거죠. 별개의 의견인 김선조 대법관의 의견은 과태료 재판은 문서 제출 명령의 이행 불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심리하는 것이지 문서 제출 명령 자체의 적합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애초에 이거는 문서 제출 명령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각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의견이 된 거고요. 반대 의견은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의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의 근거에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을 할 수 없다. 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출 거부를 할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맹체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서 제출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제3자에 대해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유반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조의 본문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원법에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통신자료 조회는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런데 344조 이하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전원 다수 의견은 그 이하에 대해서도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다수 의견은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사소송법에 재판에 필요한 문사 제출 명령이 들어있다면 법원의 문사 제출 명령에 의해서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민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보호문장기의 판변TV의 판변경영원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판례원보호 행정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재소기간 기사진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52980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한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처를 한 겁니다. 재소기간 문제가 됐는데 파괴 완성돼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9년 4월 10일 날 피고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원가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피고는 2019년 4월 17일 날 정보공개거부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4월 17일 날 비공개 결정을 하죠. 그리고 4월 22일 날 이 결정처분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4월 22일 날 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리고 2019년 4월 25일 날 3일 뒤에 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피고한테 다시 너 진짜 맞아? 다시 한번 판단해 줘 라고 이 신청을 하죠. 그리고 피고는 2019년 5월 2일 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정보공개 심의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는 뭐 이 신청할 수가 없다. 이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신청을 각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5월 2일 날 이 신청 각하를 통지를 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9월 26일 날 이 사건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리를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결정 시인가? 이 신청을 했다면 이 신청 결정 시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통지된 4월 22일부터 90일간 그러니까 7월 22일 정도 되죠. 그때 이미 제소기간이 도가 됐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 원고는 이 신청 기각이 5월 2일에 됐으니까 5월 2일부터 석 달인 6, 7, 8 8월 2일 날이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7월 26일 날 한 것은 제소기간 이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신청을 각합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와 함께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취소처분 등은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그렇다면 처분을 했고 거기서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신청을 각하를 했다면 그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지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때부터 90일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신청 각하를 통지받은 5월 2일부터가 기산일이 되고 5월 1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30일, 약 8월 2일 그때까지는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7월 26일 날 제기한 것은 제소기간 내에 한 거기 때문에 본안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파악이 한 겁니다.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지사해야 됩니다. 행정소송 딱 오면 일단 제소기간 두 번째 처분청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이 두 가지 꼭 봐야 됩니다. 행정사건을 수입할 때는 제일 먼저 제소기간을 먼저 봐야 되고 언제까지 봐야 됩니다. 보통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의뢰인이라 들어왔다 들어왔다면 일단 상대방이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 상대방이 혹시라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소송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공법상 당사소송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미사소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공공기간 또는 행정청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소기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제소기간을 따져봐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행정사건인지 행정소송인지 이것을 다시 따져봐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민사소송이라고 판단이 들다 한다라도 혹시라도 행정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따져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이것이 상대방의 공공기관 공사라든지 혹은 자치단체서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일단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설령 민사소송이라고 판단이 들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내에다가 일단 소를 재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판의 티비다.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행정, 내가, 나는 민사소송을 받는데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재소기간을 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판단이 들다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반드시 재소를 할 수 있도록 의뢰인하고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담을 했더니 이미 지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민사소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상담을 했더니 5일 안에 재소기간을 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일단 소장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소기간 판단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민사소송이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소기간 내에다가 먼저 소를 재개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내에서도 4월 22일부터 90일 이내로 했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보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5월 22일 이전에 적어도 소장을 냈어야 됐습니다. 7월 22일 이전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재소기간에 따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공사하거나 자치단체거나 국가라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이 먼저 판단해야 되고 행정소송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재소기간 내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설령 민사재판이라고 사건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일단 소장을 내야 됩니다. 그게 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공사하거나 자치단체 국가인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괴하는 거였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개설 자격이 없고, 없는데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사로는 취임을 해서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해가지고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했다라는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의료법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이나 보통 요약병원이죠. 요약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라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당시엔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의료법이 만들었으니까 받을 때 현물출자, 즉 32여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고 현금 3억 원을 출자하려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금 3억 원은 실제로는 출자를 안 했습니다. 가하장, 통장으로만 넣어보고 바로 빼버린 거죠. 그리고 함께 자금을 좋아하라는 A라는 사람을 사무총장, 사무국장으로 하고 자기는 이사장이 됐죠. 그리고 이사나 감사는 자기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선임을 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독립, 혼자 다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로 급여를 받았는데 자기는 1,4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77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무국장의 처와 자기의 처에 대해서 각각 900만 원의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월급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한 걸로 보아서 기소를 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즉,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 명의의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설, 인력, 충원관리, 자금의 조달, 성과의 기속금 모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사를 고용을 해서 자기가 병원을 경영하는 거죠. 의사를 위해서 의사는 사실 아무 결론이 없고 모든 결정고라는 비의료인이 결정하는 이런 형태의 개인 병원을 맞을 때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의사를 고용하고 모든 걸 관리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수견은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생활협정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조합원을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과 운영한 것을 평가를 해서 의료법 위반 처벌하는 해서 왔다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경우에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된 이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한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 생활협에 관한 여러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특정의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의료법인 형태로 개설할 경우에는 그 의료법인은 특정인 사람이 주도, 출연, 주도에 따른 만으로 생협하고 같은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법 다수의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법인 출연 시에는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맞는 것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출연의 규모나 범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의료법인은 그냥 내가 의료의사가 아닌 내가 그냥 의료법인에 맞을 수도 있고 의료법인의 재산 출연 범위를 내가 전액을 다 출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의사 결정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기본으로 하되 외형상 형태만을 갖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을 악용하여 가장한 사정에 인정돼야만 의료법인에만 처벌할 수 있지 이런 탈법적 수단을 악용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외형적 형태만 유지하고 탈법적 수단인데 이 대법 다수의 의견은 두 가지를 씁니다. 실질적 재산출액이 없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탈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형식적, 외형적 법인을 통해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한 거로 봐서 의료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실질적인 인력증에 관여했다 이런 것만 갖고는 의료법 위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3억 원의 가장 출연과 그 높은 급여가 과연 부당한 유출인지 여부에 대한 다시 심리해봐라 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반대 의견인 박정아, 민유수, 김선수, 이용구, 오경미 법관의 의견은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도 똑같이 개인 명의나 생애 명의의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의료법인을 혼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모든 개설 운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맞다 라고 해서 다수 의견에 반대한 겁니다. 이 다수 의견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형태 자체가 외형상 형태를 갖추기 위해 탈퇴소상 악용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추진들이 있다면 적어도 법인교육 부인에 이를 정도 법인교육 부인은 실제로는 법인교육이 있지만 사실상 법인교육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 법인교육 부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법인교육 부인 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재산 추진이 있는 대부분의 이런 의료법인 형태의 그러니까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형태를 만드는 경우에는 부동산 출연이 주입니다. 병원이나 그 부진을 출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외형상 출연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식적 법인 설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재산의 유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데 재산의 유출에 있어서도 사실상 급여의 상당 기간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높은 급여만으로는 재산의 부당 유출을 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금 대법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제 판결에 따른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자의제로 운영하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수의 경우보다는 반대의 경우도 타당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 의료법인 형태에서는 앞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이문부 오브정리의 판례TV의 박한경영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이문부 형사 성년 후견인과 처벌불원 조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7월 1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1112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피해자는 사실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 날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 69세를 충격을 합니다. 피해자가 넘어져서 뇌손상을 입어서 의식불명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망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전거 운행에 따른 사망 중상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범죄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되니까 수원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이 개시가 되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으로 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는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권 행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국을 받고 나서 1심 판결 선고 직전에 처벌 불헌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 불헌 의사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법원이 이 처벌 불헌 의사의 서면에 대해서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가 있다고 볼 거면 공소기약을 하고요.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가 아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표시하고 성년후견인은 표시할 수 없다. 라고 봐서 그냥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대법원의 상고까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문제는 이거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반의사 불발죄와 관련해서 처벌 불헌 의사를 펴명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이게 장점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문역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 불헌 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문헌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은 문헌에 반한다. 즉 그리고 반의사 불발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의식분위를 빠졌는데 이 피해자가 과연 반의사 나는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절대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수기는 뭐라고 하냐면 칭고죄에서는 고소 및 고소 취소에 대해서 대의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반의사 불발죄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거는 반의사 불발죄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벌 불헌 의사가 후견인의 후견적 역할 그 후견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후견인을 작용하는데 이 처벌 불헌 의사는 그런 후견적인 내용에도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양형에만 반영할 수 있다. 처벌 불헌 의사가. 그러니까 성령 후견인의 처벌 불헌 의사를 했다 하면 그거는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는 아니지만 양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반대 의견은 박정아, 민유성, 이동원, 이훈구, 오경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처벌 불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해석이기 때문에 친구죄에 관한 규정을 반영할 불벌 때에서도 유치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정법원에 허가 여부를 심리해서 다시 해봐라 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한 겁니다. 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반이나 불벌증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수 의견은 신고죄와 반이나 불벌증을 구별을 하고 유치해석을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반대 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해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성령 후견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성령 후견 결정이 있어도 이 사건은 이제 그럼 성령 후견이 있으면 모두 피해자에 의해서 처벌 불헌 의사를 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 후견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피해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 후견이 된다고 해서 피후견 대상자가 의사 능력이 모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의사 능력인 경우 즉 뇌사 상태가 있다든지 중증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이 적용됩니다. 경증 침해라든지 아니면 낭비가 심해서 성령 후견 결정 이런 경우 아니면 지능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의사 능력만 있으면 처벌 불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고로 과연 다친 피해자 본인이 과연 처벌 불헌을 의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다수 의견이 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우연히 피해자가 의사 문의에 빠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벌 불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의식불명이 된 게 이 사건 때문이 아닐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제 생각에는 가정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반에게는 타당한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에게는 기관의 표시로는 없고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정리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는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처벌 불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 더 기획할 것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나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의사 능력이 있으면 그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